자 우선요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요 모델 그 다음 날짜 이름 넣어주시는거죠. 이름을 날짜로 넣는다는 뜻이고 우측면도 그릴게요. 스케치 우측면 x 간 yz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그 선 하나만 그리시면 되요. 선 하나만 그려주시고 가로 치수가 얼마냐면 100이네요. 100 치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요거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죠. 100 치수 넣어주시고 스케치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돌출을 누르셔 가지고 얘를 선택하시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면이 이렇게 나올거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센터 개념으로 작업을 하시면 편하겠죠. 센터 대칭 그 다음에 거리값은 75죠. 75 나누기 2 해야겠네요. 75 나누기 2 그래서 한쪽 방향을 75 나누기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옵셋 기능이 있잖아요. 옵셋 그 밑에 여러분들 요거 삼각형 모양 눌러 보시면 확인 위에 보면 삼각형 모양 눌러 보시면 세부 옵셋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옵셋 옵셋 눌러 가지고 없음을 양면 양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얘는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방향은 상관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어 위로 올리겠다. 지금처럼 위로 올리겠다. 그러면은 이게 두께가 몇몇? 10mm죠. 그러면 0에서 10 올려주시면 되는거죠. 0에서 10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1차 이제 모델링이 완성된거죠. 우측면도 누르게 되면 등각도 이렇게 나오는거죠. 방향이. 요게 이제 첫번째 모양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여기 기역자 모양 있죠. 기역자 모양 작업을 좀 진행할거에요. 보니깐 여기 우측면에 이 면과 일치가 되네요. 그러므로 스케치 눌러 가지고 여기 우측면 우측면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기역자 모양. 그래서 여기다 또 치수를 기입하시는데 치수는 우선 높이. 높이는 85에서 85 네요. 바닥에서 85 넣어주면 되니까 바닥에서부터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 높이는 8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면도 보니깐 68이라는게 써있어요. 68이라는거는 여기 오른쪽 모서리 기준. 그 다음에 이 사이거리는 68이네요. 68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거죠. 그래서 이 모서리와 여기 일치가 되는거죠. 보니깐. 이런 구조. 다 됐으면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모서리 선택하면 우선 면이 잡히죠. 방향 잡아주시고 얘는 안쪽으로 75mm. 75mm만큼 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Offset 가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양면으로 해서 두께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께가 몇 미리냐. 10미리네 그죠. 10미리로. 이렇게 두께 10미리만큼 넣어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또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 두개를 가지고 모델링. 기본적인거 완성시켜 준거에요. 그 도면을 보니까 여기 이제 해석 가셔가지고 단순거리 재는데 요 면하고 요 면 거리가 32가 나와요. 도면 보니까 32 정확하게 나오네요. 잘 나온거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홈에 가셔가지고 스케치면 또 잡아주시구요. 여기 윗면. 윗면 잡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그려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평. 수직. 수평. 대각선. 그 다음에 수직이 되겠네요. 이런 구조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우선 전체 치수는 150미리. 150미리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도는 115도. 115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00미리죠. 100미리에만큼 치수 뽑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으로 해가지고 돌출하시면 됩니다. 아차. 요거 잠깐 놓친거 있네요. 두번째 돌출이 아마 결합 제가 안잡아 놔가지고. 잠깐 수정 좀 할게요. 여기 없음이 아니죠. 결합으로 바꿔주셔야겠고. 결합으로 바디 선택. 바디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 요거 라인 생기면 안돼요 여기.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세요. 이거 모델링 했을때 라인이 생기면 안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다 챙겨 시켜주셔야 되요. 일단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출. 아 여기 원도 그릴까요? 원도 그리고 합시다. 얘는 원 그려도 상관없죠.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까지 그려놓고. 끝내시면 되겠지요. 원은. 48파이. 그리고 치수는. 여기서 거리가 40미리.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50미리. 이렇게 치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얘는 밑이죠. 밑으로. 10미리 만큼. 그리고 결합.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지요. 스케치 숨겨주시고. 여기까지에요.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자 이제 구멍 나오네요. 기능. 자 요 구멍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요것도 카운트 보호하죠. 카운트 보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요 구멍이라는 명령을 누르신 다음에. 구멍. 요 면이죠 면. 바로 면을 찍으시면 돼요. 요 바닥. 요기 윗면이죠. 바닥에 있는 윗면을 찍어주시면. 바로 점이 하나 잡힐거에요. 이런 식으로. 자 점이 하나 잡혔죠. 얘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이즈는. 치수를 좀 기입하셔야 돼요. 요기 가운데 센터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가 얼마냐. 보면 보시게 되면 55 나누기. 그 다음에. 높이는. 센터 기준으로 해서. 40미리 인데. 요건 한방향으로 10미리가 되겠네. 10미리. 바닥에서부터 10미리. 요렇게 자리 잡아주시고. 그래서 27.5와. 이 가운데 기준으로 27.5와. 그 다음에. 아니면 잠깐만. 이렇게 할지. 이렇게 헷갈리니까. 요것도 10미리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계산해보니까. 요기 바깥 모서리 기준 10미리. 10미리. 오케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10미리씩 띄우시면 되겠구요. 다 됐으면 마침. 그럼 요렇게 창이 뜨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건. 일반 구멍이고. 거기에. 폼. 폼이라는게 있는데. 그걸 이제. 카운트 보아를 바꿔주시면 되겠고. 카운트 보아. 카운트 보아. 카운트 보아의 직경은. 도면 보시면. 카운트 보아의 깊이는. 2. 그 다음에. 직경. 제일 작은 직경은. 4. 요렇게. 만들어지는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깊이 한계는. 다음까지. 또는 뭐.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바디 통과라는거. 요것도 이용하셔도 되겠다. 관통. 관통이라는게. 관통. 관통으로 해서. 뻥 뚫어주시고. 확인.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패턴이라는거. 아마. 제가 알려드렸나. 안알드렸나. 기억이 안나가지고. 패턴을. 배워주셔도. 패턴. 패턴이라는건. 스케치 패턴도 있고. 이런. 모델링 패턴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패턴 특징 형상이라고 있죠.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 패턴 특징 형상이라는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다양한. 옵션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 선형. 원형. 다각격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선형 잡아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와 피치.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대신에. 방향.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은. 이 모서리 찍으라고 했죠. 모서리. 클릭. 여기 방향이 잡힌다. 그래서 방향을 뒤집어서.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고. 그 다음. 특징 형상 선택 안했네요. 요거는 이제. 요거 안에. 카운트 보호 찍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미리 보기가 잡히는거죠. 그래서. 개수는 2개. 그 다음. 거리값은 얼마에요. 거리값은. 55. 그래서. 개수 및 피치를 잡아주시고. 개수는 2개. 거리는 55. 그 다음. 방향이.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팩터. 팩터. 팩터인가요. 팩터의. 모서리. 잡아주시고. 방향 확인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개수는 2개고. 거리는 80. 총 4군데. 완성된거죠. 토탈 4군데. 다 되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하고. 다 됐으면.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기 전에. 색깔 우선. 입혀주시구요. 색깔.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잠깐만. 아까거보다. 사이즈가 작은거 같기도 한데. 어. 그래도. 한. A1정도로 가야겠는데. 하여튼 못해도. A1. 자. A1으로 한번 뽑아볼께. 드로잉 바로 넘어갑니다. 파일이 새로운 만들기. 드로잉. A1사이즈로. 자. 기준면은. 정면. 앞쪽 기준으로 해서. 뽑아주시면 되겠고. 우선 여기까지 뽑아주는거죠. 여기까지 뽑아주고. 그 다음에 입체도까지 뽑아주시고. 등각을 옆으로 빼세요. 도면도 하지마세요. 똑같이.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투상도 삼각. 이 채도 옆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단면도 들어가는거죠. 단면도. 그죠? 단면도. 단면도는 지금 여길 잘랐네. 이 부분은. 도면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 잘 안되시면 참고하세요. 여기. 단면 뷰 눌러가지고. 단면 뷰 눌러서. 여기를 찍는거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하사표 방향. 얘를 위로 올려야겠네. 이렇게. 위로. 밑에 내리지 마시고. 위로. 위로 올린 다음에. 찍으시면. 요렇게 모양이 나오죠. 얘를. 이렇게 옆으로 옮기시면. 이제 끝나는거고. 그래서. 요. 화사표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방향을. 위로. 위로. 위에서 아래 내릴 것이냐. 밑에서 위로 올릴 것이냐. 거기도 아직 달라지는거고. 그 다음에. 또 잘랐네요. 여긴. 여긴. 저 잘른게 안보이네. 어딜 잘른거야. 이게. 시가 나왔다는 뜻은. 삐가 또 있어야 돼. 삐. 삐. 삐가 있다는건. 여길 그냥 잘랐다는거네. 여기. 부분단면도. 저 진행을 해야겠네. 부분단면도. 자. 부분단면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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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도. 클릭하시고. 마트 오른쪽 버튼. 그러면. 활성 스케치 뷰 있죠. 활성 스케치 뷰를 선택해주시고. 얘는. 사각형 그리세요. 사각형. 사각형 그리시면. 이렇게. 사각형 크게 그리주시고. 스플라인을 할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분할 단면 뷰. 눌러주고. 자. 우선. 첫번째. 여기. 정면에 있는. 전체 테두리.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은. 여기죠. 여기. 요거. 요. 카운터 보아의 중심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버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 선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진행되는데. 잠깐만요. 단면이 또 안되는데. 나오네. 뭐를 잘못했나봐요. 자.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요걸 다 못 잡았어요. 자 그건 나중에. 잡으면 되겠고.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여기. 기준비 찍고.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테두리 차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잘라줬어요 아까 제가 안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딱 선택했을때 다 잡힌줄 알아뜨리면 다 안잡히고 손 하나만 잡혀가지고 교체하지 않는다고 뜨네요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를 잘라주시고 다 잘랐으면 여기 중심선 표시 아시죠? 중심선 표시 2D 중심선 이용해가지고 중심선 만들어주고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잠깐만 다 됐으면 여기 모기 보세요 직접 여기 지금 단면뷰 있죠? 단면뷰 왼쪽에 보면은 상세뷰라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상세뷰 상세뷰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 기준으로 원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 빼시면 돼요 잡아 빼면 이렇게 스케일 2대1짜리가 만들어질거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단면까지 쳐놓고 단면까지 부분 단면까지 쳐놓고 여기 중간에 상세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빼시면 되겠구요 나는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배율이 있죠 배율 가셔가지고 5대1 아니면은 비율 가가지고 3대1 이런식으로 3대1 넣어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상세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부분 단면도 했죠 1차 1차 이렇게 부분 단면도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스케치 종류라는게 활성화 되어 있을거에요 요거 요게 활성화 되어 있으면은요 두번째 단면 뷰가 안 돼요 요거 꼭 종료하세요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 구멍있죠 구멍 단면 쳐져있어요 보니까 지금 파이 48 이라고 써있는거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절단해줘야 돼요 얘같은 경우에는 스플라인으로 해야 되네요 스플라인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우선 방식은 똑같아요 얘 선택해주고 마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스케치 활성화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 스플라인 스플라인을 선택해주고 요거죠 그 다음에 점 통과를 이용해서 그 다음 닫힘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다 됐으면은 아까처럼 또 단면 분할 단면 뷰 눌러가지고 우선 여기 단면 될 영역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트 휠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상단에 여기 가운데 중심 구멍 여기 찍어야겠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트 휠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절단이 되죠 마찬가지로 중심선 표현해 주시면 되겠구요 여기 사이 중심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지금 질문사항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 치수 기입할 때 파이가 안 나옵니다 파이 이거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파이 여기 48까지 나왔는데 여기 앞쪽에 파이 있잖아요 파이가 안 붙어있죠 그럴 때는 이 치수를 더블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A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역삼각형 있잖아요 치수 선택 밑에 하면 역삼각형 여기 눌러주시면 심볼형 심볼 심볼 가시면 파이가 이렇게 있어요 파이 넣어주시고 파이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대략 치수를 기입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끝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하다가 안되면은 요런거 잘 체크하세요 여기 스케치 활성화 써있는거 꼭 종료하셔라 필수